사랑하는 요셉신부님과 사랑하는 수녀님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아름다운 미사 성절을 거행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책을 내주신 여기 계신 수녀님들께도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많은 수천명의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해주신 요셉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수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느님의 사랑에 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 니코데모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산하드린의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회에서 아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편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삶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니코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인류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메마르고 마음이 텅 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도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방하라고 더 본받으라고 더 가까이 본받으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조차도 이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그리고 삶이 메마른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우간다에 있는 신학자들과 신학생들에게 피정을 지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학생이 일어서서 제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안토니오 신부님 이렇게 현대화된 하이텍 사회에서 누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까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세상이 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느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 뜻은 그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가 왜 사제가 돼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내가 내 삶을 낭비하겠습니까 그가 간접적으로 제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가 온 세상을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게 대답을,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부님 누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까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오지 않고 많은 심리학자들과 경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치유자라고 일컬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누가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 사제를 찾아와 기도를 청합니까 누가 하느님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는 1년 후면 사제로 서품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날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제가 돼야 하는가 내가 내 삶을 낭비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저도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디를 가나 우리가 항상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 의미 없는 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하느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이 되는 그 순간 성령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지하는 바로 그 선에서 하느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하느님의 체험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지 못하게 됩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스스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성을 동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 어레인지 합니다 거기에서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느 날이 되면 우리가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모세도 자기 혼자서 자신의 능력을만 믿고 수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지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자신이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가 멈춰선 그곳에 하느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불꽃 붓은 그 부시 안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의 종사리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느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 찬스를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 삶에서 활동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우리가 영으로 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눈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귀를 창조하셨을 때 그는 소리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를 창조하셨을 때 그는 음식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귀는 소리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빛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을 때 하느님께서 그것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배는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하느님의 독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는 것은 하느님만의 독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하이텍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척박해지고 마음이 텅 빈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척박함과 텅 빈 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못된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바깥의 세속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술 혹은 부도덕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다른 많은 것들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도 이렇게 메마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으로만 만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없이는 우리가 메마름과 척박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귀를 음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귀를 귀에 넣는다고 해서 만족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귀를 소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해서 배에다 음악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이 우리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두 가지 서로 다른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모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형태와 그리고 성체의 성사의 형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바오로가 한 것처럼 진심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눈을 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현존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우리도 또한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아픕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이 세상의 병원과 집에서 아픈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약의 요비 하느님께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모든 아픈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주님께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청하도록 합시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고통과 그리고 병을 가지고 우리는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 그리고 뇌졸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코마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수술 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오는 많은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수도에 계시는 나이 드신 나이 많으신 수녀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보고받고 그리고 프로텍트 되도록 보호받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모든 암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키모테라피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증가시켜주시고 그들을 치유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약이 그들의 삶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런 병들을 당신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계시는 당신의 몸을 봅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몸은 상처입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거룩하신 몸의 그 덕으로 저의 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옆구리가 찔렸습니다 당신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로써 제 몸 안에 모든 그런 기관들을 다 치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심리적인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울증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성향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잘 잘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없애주시고 그런 두려움, 불안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컴플렉스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오 주님 당신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서부터 다시 나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이해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 없이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기가 매우 힘듭니다 항상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잠시 동안이라도 저희를 그냥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편 작가와 같이 당신께 기도합니다 제 삶에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당신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우리 삶에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일단 잃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 성령 당신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제 삶에 예수님의 치유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회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완전히 회개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회심하는 데 방해되는 어떤 것도 허락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빛을 떠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대신 제가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께서 제 삶에서 빛이 나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제 삶의 의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의 보화이자 그리고 저의 건강이십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일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몸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또한 당신의 신적인 그런 터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가족들의 지향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지향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이 채우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지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봉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양손을 우리의 가슴에 얹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시로 작은 목소리로 이 작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기도를 반복하실 때 저희 사제들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같이 우리 마음 안에 살고 계시는 주님의 힘을 신뢰하면서 몇 번 이 기도를 반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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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신 모든 분께서 예수님의 사랑에 그런 강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체성사를 받아 모신 후에 조용히 앉아서 묵상하시면서 몇 분간 예수님의 치유의 힘이 여러분의 몸에 각각 와 닿을 수 있도록 성체성사에서 오는 힘은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과 우리의 지향에 연결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가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마지막 강복 후에는 저희 사제들이 앞에 서서 여러분들께 성령의 도위를 비는 만수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